안녕하세요. 여기는 송정죽도공원 입니다. 지금 소나무 자체를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지금 요 나무가 이렇게 뿌려져 가지고 이게 뿌려져 가지고 이렇게 줌에 좀 더 당겨 볼까요? 자 이렇게 뿌려져 가지고 가지가 지금 넘어갔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자 지금 요렇게 저 밑에 까지 저 밑에 까지 줌을 따놓겠습니다. 자 지금 저 밑에 까지 이렇게 완전히 나무가 넘어갔습니다. 자 뿌려진 데를 한번 더 거미 간 데를 여러분들께 한번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습니다. 해운대 9층에서는 이거 빠른 실내에 관광객들의 더 많이 보기 전에 빨리 이거를 좀 잘라내비던지 어떻게 빨리 방향 조치를 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의 전영민 입니다.